국립기상박물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100미터를 더 가야 되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푹푹 찝니다 이것으로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기상청 예터 서울기상관측소 국립기상박물관은 예약으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네이버로 예약하면 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군요 아 또 돌아가야 되네요 되게 힘들게 하네요 사람을 서울기상관측소 소속시절에 앉았고 아 더워 이쪽으로 이곳이 성문입니다 아 지금 하늘을 삽니다 조선인천 하늘을 삽니다 삼국사기 한국유사 고려사 이렇게 간단하게 왔다면 조선시대 하늘의 뜻을 기록하다 우택 이렇게 전통 농경사회에서 비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농기구를 땅에 툭 넣어보는 방법이죠 근데 땅마다 좀 다 틈이 다르죠 모레도 있고 진흙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세종실록 영주실록 영주실록 치구기는 세종의 아들 문종이 발명했습니다 전국에 치구기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치구기를 만든 자입니다 동궐도 치구대 일본이 가져갔다가 71년에 반환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치구기인데요 전국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진본이라고 합니다 공주 충청 가명 치구기인데요 다른 곳은 복제품이지만 이것은 진품으로 국보에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구기 비의 양을 강수로 양을 지는군요 아치형 창문을 메꾼 흔적이 보이는군요 2층에는 삼전시관 다른 하늘을 만나다 서양의 기상 관측 기구 역사 근대적인 기상 관측은 항고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131 일기예보 전화번호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모님이 사용했었던 전화번호 라디오 존대 4. 하늘을 가까이 하다 일기예보 생성 과정입니다 먼저 기상 관측을 하고 수치예보모델을 통해서 예보관이 분석하고 예보를 생산해서 정보전달을 합니다 와 예보관이 하루 엄청 바쁘네요 사람이 직접 예보를 생산하는지 몰랐네요 기상정보를 실시간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몇 분 전 지금 다 보이네요 구름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2호 천리안 위성 2호 관악산에 1969년에 최초로 설치하고 지금 한 10여대가 있다고 하네요 기상관측소 일기예보에 대한 사연 영상입니다 서울기상관측소 건물 자체에도 문화재라고 합니다 근대 건축물 이렇게 편한 소파에 앉아서 소리로 날씨를 듣다 설문을 했던 이런 좋은 볼펜을 주셨습니다 좋네요 각종 기상관측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와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멋지네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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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